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온종일 시야가 탁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낮부터는 점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대기의 질이 최악이었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예상적 설량은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2도,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강한 바람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